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웹크롤링 웹에 있는 자료들을 엑셀로 긁어오는 옛날부터 있던 방법, 새로 만들어진 방법도 있는데 말고 2007, 2010에서 쓰이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안하는데 요즘에 이제 웹크롤링 R이나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하는 걸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그걸 또 엑셀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체를 R이나 파이썬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엑셀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1위를 했네요. 종합 1위. 나라별 순위에서 1위, 3위에서 있는데 뭐 있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개인에는 이제 뭐 이란 사람이 공동 1위가 3명이고 다 골드메달인데 한국이 이제 요 3명이 어 이제 7위로 1등 했고 뭐 유나이티드 킹덤 그 다음에 리퍼블릭 코리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금메달이 꽤 많아요. 이제 금메달이 부분이 좀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고 여기는 이 표를 한번 제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보면 나라별로 거의 6명을 출전시켰는데 남자가 좀 많네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싶어요. 그럼 이거 복사를 해서 주소를 가지고 와서 엑셀에서 웹이라는 게 있구요. 웹에서 가면 이제 MSN이 사이트가 뜨지지만 요거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또 사이트를 연결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웹 브라우저랑 마찬가지예요. 보면 요렇게 표가 되어 있거든요. 표가. 그럼 이 조금 표 있는 걸 긁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웹페이지는요. 이 안에 표가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 표법만 긁어 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가 표가 조금 자료가 일수로 정리를 이렇게 긁어 오는 거죠. 있으면 요거 가지고 가져오기. 이거를 이거를 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제 속성을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단 잠깐 화면에서 새로 고침 이런 게 있구요. 파일을 열 때마다 새로 고침.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걸 많이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능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걸 이제 파일 열 때마다 인터넷 페이지가 바뀌면 알아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검색 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바뀌겠죠. 그럼 이제 60분마다 바뀌게 한다든지 뭐 네이버 주식 같은 거 바뀐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마다 바뀌게 할 수도 있고 또 파일 열 때마다 바뀌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확인을 넣으면 이제 딜리트 읽어옵니다. 이때 조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아마 R 이나 파이썬에서는 훨씬 빠를 거예요. 근데 그건 요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어 빨리 됐네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표가 잘 완성되어 있고 어 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으면 이제 엑셀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와 뭐 총 합계를 구한다든지 뭐 등등을 어 다른 데다가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된다 치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해서 하는 거를 옆에 있는 함수로 다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상입니다. 아 주식공정정정ool 주식공정정 here 자 감사합니다.